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가스캔스와 블렌더 키트 등 외부에서 다양한 모델이나 메테리얼 등 자료들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가스캔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검색창에 퀵셀 브릿지라고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퀵셀 브릿지로 검색하게 되면은 퀵셀 브릿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다운로드 브릿지를 선택해 주신 다음 실행 파일을 열어서 브릿지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설치를 마치신 다음 이렇게 퀵셀 브릿지를 열게 되면은 다양한 종류의 메테리얼과 모델과 식물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메가스캔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메테리얼과 모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블렌더뿐만 아니라 언리얼이나 유니티 또는 마야 3D 맥스와 같은 게임 엔진이나 다른 3D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만약 에픽게임즈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에픽게임즈 아이디로 로그인해 주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께서는 에픽게임즈에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마치신 다음에 상단에 에딧 버튼을 누른 다음에 세팅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라이브러리 패스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보이실 텐데요. 이곳은 모델이나 메테리얼 등 다운받은 에셋들이 저장이 되는 경로입니다. 각자 원하시는 공간에 선택을 하셔서 경로를 먼저 지정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 에셋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되면서 용량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외장하드에 따로 경로를 지정해 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외장하드를 연결을 해서 외장하드에 따로 경로를 외장하드 안에 Megascreens 라이브러리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곳에 모두 모아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처럼 외장하드에 따로 모아서 관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외장하드가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저장 경로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Megascreens을 활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외장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해 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세팅에서 에셋의 경로를 지정해 주셨다면은 이번에는 Export 세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port 세팅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Export 타겟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Blender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Blender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Install Plugin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플러그인이 설치가 안 되셨거나 다른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플러그인을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Edit를 누른 다음에 Manage Plugins에서도 추가적으로 플러그인을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저는 좌측에 3D Plant라는 항목에 들어가서 임의로 에셋을 선택해서 Blender로 내보내 올 텐데요. 먼저 다운로드를 원하는 에셋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셋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우측에 창이 추가가 되면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버튼이 표시가 되는데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거나 혹은 에셋의 우측 상단에 이렇게 초록색 아래 화살표를 누르셔도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에셋을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저희가 좀 전에 지정해 두었던 저장 경로로 에셋들이 저장이 됩니다. 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다는 표시가 뜨고 그 우측에 파란색으로 익스포트라는 버튼이 표시가 됩니다.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기 전에 Blender를 먼저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Blender를 실행시키신 다음, Quixel Bridge도 동시에 열어두신 다음에 다운로드한 에셋을 선택하시고 우측 하단에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시거나 혹은 에셋 이미지의 우측 상단에 있는 파란색 십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에셋이 Blender로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브릿지에서 Blender로 넘어가야 되지만 이렇게 저처럼 우측 상단에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별다른 에러 메시지 없이 Blender로 정상적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상태에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지만 저처럼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는 분들을 위해서 해결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픽셀 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직접 다운받은 다음에 해당 경로에 그 플러그인을 옮겨줄 텐데요. 먼저 검색창에 픽셀닷컴하고 슬래시 플러그인을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소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픽셀의 플러그인 사이트를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블렌더용 플러그인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을 누르셔서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해당 버전이 써져있는 이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파일을 풀어주시게 되면은 폴더 안에 해당 폴더 안에 ms플러그인이라는 폴더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ms플러그인을 복사하신 다음 다른 경로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붙여넣기 할 위치는 먼저 C드라이브로 들어오신 다음에 사용자 혹은 유저스라고 되어 있는 폴더로 들어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폴더로 들어오시고 앱 데이터를 클릭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앱 데이터가 보이시지 않는 분들은 보기에서 숨긴 항목을 체크해 주시게 되면은 앱 데이터가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로밍 폴더로 들어오신 다음 블렌더 파운데이션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블렌더 폴더를 클릭해서 들어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3.2라고 쓰여있는 폴더가 확인이 되실 텐데요. 이 3.2 폴더로 들어오신 다음에 스크립트 폴더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더 안에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생성해 준 다음 이전에 다운받은 ms플러그인 폴더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렌더 창을 닫고 재실행을 한 다음 이전에 받은 에셋을 익스포트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표시가 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블렌더로 익스포트 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익스포트가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다운받은 에셋이 이렇게 블렌더로 내보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 여러 개의 모델이 있을 경우 보통 한 개의 널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부모자식 관계를 형성한 채로 블렌더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개별 오브젝트들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활용을 해주셔도 되고 부모자식 관계를 끊으셔서 개별 오브젝트를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부모자식 관계를 해제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브젝트들을 모두 선택한 다음 Alt-P를 누르신 다음에 Clear Parent를 누르시게 되면은 부모자식 관계가 해제가 되어서 오브젝트들을 개별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쉐이더 창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재질들이 입혀지지 않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오브젝트로 들어오신 다음에 이미지 텍스처를 프린시프트 BSDF의 베이스 컬러와 연결해 주시면은 에셋의 재질까지 정상적으로 입혀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매테리얼을 익스포트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똑같이 매테리얼을 익스포트 하시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렌더 익스포트가 되었을 때 이 매테리얼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테리얼 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브릿지에서 가져온 매테리얼을 할당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쉐이더 창으로 보시게 되면은 해당 매테리얼을 할당해 주었지만 이미지가 베이스 칼라에 역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미지의 칼라를 베이스 칼라에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해당 재질을 가져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재질도 익스포트를 하셔서 블렌더로 가져오신 다음에 매테리얼을 오브젝트에 할당해 주시고 이미지를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메가스캔에서 제공하는 재질도 블렌더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블렌더 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 키트는 메가스캔처럼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무료로도 상당히 많은 모델이나 재질을 가져올 수 있고 특히 블렌더 안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렌더 키트를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블렌더 키트를 다운받은 다음에 add-on에서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검색창에 블렌더 키트라고 검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 키트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블렌더키트.com에 접촉할 수 있는 링크가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블렌더 키트를 누른 다음에 다운로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에디터로 들어온 다음에 프리퍼런스로 들어오신 다음 add-on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add-on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측 상단에 인스톨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했던 블렌더 키트지 파일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블렌더 키트가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창에 블렌더 키트라고 검색을 해 주시게 되면은 설치된 블렌더 키트 add-on이 확인이 되실 텐데요. 이 add-on을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해 주시면은 이렇게 상단에 블렌더 키트 add-on이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검색창 바로 옆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눈이 떠져 있는 모양의 아이콘으로 바뀌게 되면서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나 재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델을 볼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첫 번째 항목이 아닌 두 번째 항목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재질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필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프리퍼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프리퍼스트를 해제하시게 되면은 무료뿐만이 아닌 유료 에셋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무료로 제공되는 에셋들만 사용을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필터에서 프리퍼스트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렌더 키트에서 제공되는 에셋을 가져오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먼저 가져오고자 하는 모델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해 주시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모델이 가져와지게 됩니다. 이를 쉐이더 창에서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에셋을 가져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혹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창에 쳐서 검색을 하시거나 우측에서 두 번째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각 항목별로 원하는 모델들을 가져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메테리얼을 가져오실 때도 똑같이 메테리얼을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을 원하는 에셋에 끌어다 놓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에셋이 메테리얼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메테리얼들은 메테리얼 창에서 똑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두 가지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3D 사이트에서 모델이나 메테리얼을 다운받아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린 홀리헤이븐이라는 사이트에서도 HDRi 뿐만 아니라 텍스처 혹은 모델 등 다양한 에셋들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구요. 스케치패브라는 사이트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3D 모델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CG 트레이더나 블렌더 전용 사이트인 블렌더 마켓 등에서도 다양한 모델이나 메테리얼 혹은 그 밖의 다양한 에셋들을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주소들은 본문에 링크를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메가스캔과 블렌더 키트와 같은 대표적인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겠지만 제공되는 에셋마다 저작권을 확인하셔서 저작권에 유의하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